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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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첨점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몽키스패너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수도 부속 같은 거를 체결하실 때 이런 10인치의 몽키스패너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제 15짜리 엑셀 파이프 부속을 기준으로 육각머리 부분이 한 25mm 정도인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9mm 정도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가장 간단하게 사용을 많이 하시는 제품인데 보통 이런 제품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길어서 아니면 헤드 크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싸제에서도 보통 비메이커를 부르는 거죠 이런 손잡이가 짧은 경우나 아니면 헤드가 커진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되곤 합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간혹을 위해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헨슨에서 나온 LS28이라는 경량 칼라 몽키인데요 4.5인치로 출시가 됐고 헤드 벌어짐이 이 10인치 3신 몽키 스패너와 동일합니다 28mm까지 벌어져서 딱 수도 부속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크기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드리면 이 정도 크기의 몽키 스패너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도 부속을 하시거나 할 때 정말 특수한 경우에 간혹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가지고 오셔도 쓸 일이 있겠나 싶지만은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는 몽키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 이 헨슨에서 나온 경량 칼라 몽키 중에 보통 가정에서 많이 쓰실 만한 제품이 이 LS42라는 6.5인치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폼업이라고 부르죠 세면대에 물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에 폼업까지도 풀 수 있는 넓이기 때문에 42mm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치수별로 나오지만 제일 간단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치수로 제가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이 기본 몽기랑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작은 초소용 몽기들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18,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에는 이 제품 하나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현장에는 몽기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초소용 몽기 하나가 있으면 특수한 상황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제가 이 모델명은 설명란에다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철무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